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했던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는 24일부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포함하는 전면 휴진이 예정돼 있어서 부산 경남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불편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 전성호 기자입니다. 어제 하루 집단 휴진 참여율은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컸습니다. 부산이 47%, 경남 43%로 대구, 대전이나 충청도보다 월등히 높았고 서울은 14%에 그쳤습니다. 당초 초강성으로 분류됐던 경남과 충남, 충북보다 부산이 더 높게 나오자 부산시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부산시의사회 집행부에 참여 동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